빨리 이거 씻기 전에 한번 먹어야 돼요 뭐? 예 숙주를 먹어볼까요? 음 음 당육수에 조개육수에 양지육수니까 감칠맛 3종 세트잖아, 지금 아,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먹는 쌀국수에서는 절대 못 느끼는 야, 이건 소주 한 세 병 정도 먹고는 얼마든지 이걸 풀 수 있을 정도에 窪게 손을95 이 예 monit wif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뭐 먹지? 매주 월요일, 목요일 같이 해볼까요?